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본격화와 함께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흘러가는 역자본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투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들은 신흥국 주식에 대해 지난주까지 19주 연속 8자 기조를 이어가며 446억 9,900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흥국 채권시장에서도 202억 3,500만 달러어치의 채권을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글로벌 펀드들은 북미와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 주식과 채권을 각각 949억 6,200만 달러와 313억 4,900만 달러어치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선진국 주식에 대해서는 최근의 4주 연속 매수몰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